이 노래는 Q2 먼저 읽어야 되나요? 네! 메리 클리스마스 투 우리 순수함의 아이폰 여상이 안녕 여상아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야 사실 크리스마스에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만약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언젠가 너는 꼭 보상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항상 옆에 있어줄게 연습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상의 몸이니까 몸 관리도 잘하고 우린 꼭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너무 달리진 않되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가자 아프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행복한 일만 다색할 테니까 평생 가자 사랑의 여상아 에헷 와 상처가 잘 안정인데 다 왜 마신 거야? 여상? 여상이가 뭔지야 도우시다노? 뭐 와카타쿠래요 복근을 기모찌 아유 도우시다노? 하하하하 지금 그렇게 아무리 어떻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게 소리가 왜 쎘는데 하하하하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아 내 말이야 우리 게스트분들 물러놓고 뭐하나 자 다시 할게요 자 다시 minutes ito 아 r poste nos 보관 으 썽 Produkt 레시 으 시 후레쉬 영혼이 없잖아 후레쉬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 동작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세워드릴게요 만지는 순간 10초입니다 만지면 10초 준비 시작 5 6 7 8 9 10 손 떼주세요 운동했어요 네 운동했어요 네 예 예 찢습니다 네 더 찢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살 용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성아 나도 안고 싶어 으악 안 할래 안은 방지형 안은 방지형 이 녀석 어? 어? 뭐라고? 뭐라고? 뭐야 오 이는 갯을 헥 이렇게 하고 헥 아 팔도 때리는게 아니에요 허리무로 팔로 치는게 아니라 허리를 돌려서 쳐야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더 힘이 더 힘이 더 힘이 더 여성이 때리면 뭐해 막둥이 자식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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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받는데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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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앗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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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부장이 조각상 팀이잖아 그건 약간 일루전에 맞는 조각상 같은 표정같은 아 왜냐면 그 팀에 들어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네?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의 마음으로 조각상이다! 그냥! 다닌다란 나도 해줄게 다닌다란 혹시 이거 여자 Because it looks so so sweet 부영이 입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트해 주세요 오 하나 둘 셋 아 왜요? 아 마지막 주자! ission. 접놀들 배경연지 첫번째 배경연지 배경연지 Mitra 말씀 우리와 나를 뺏긴 피로에 이라! 전화기야! 그녀니까 오늘부터 뺏어 뺏어 넥스트! 우리 여성이는 달아들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And he just makes me laugh only just watching him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He just makes me so happy 내 여성 내 여성 내 여성 세상이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너무너만 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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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네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았어 친구들은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너만 봐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픈 말 날 듣고 살아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바랬을까